아이고 옷 색깔도 오늘 약간 잘 맞아요 시리얼 색깔이랑 아 지금 기저귀 안 차고 깔고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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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저 사이에 낀 걸 어떻게 먹을 거예요? 어떡해 저게 지금 그렇지 거기에 뭐가 지금 뽀시래기가 하나 껴있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저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지금 저기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은공이 붙었네 은공이 붙었네 은공이 붙었네 아 해봐 inch 오이 좀 여기 우유 있어요 먹어봐 정말 많이 통이 커요 손이 커요 나은이가 아 먹여주고 아이 뭐 먹는 거 앞에서 뭐 건우는 뭐 뒤지지 않죠 어찌 잘 먹으네 아빠 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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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 거 했어요 건우밥 거하게 자려놨습니다 건우 밥 나은이가 만들었다고 어떻게 절반 이상은 자다 일어나서 놀래는 걸로 시작해요 이게 뭔 밥이야 이거 건우가 우유 줘서 나은이가 줬어요 건우 밥 준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가 못살아 내가 못살아 내가 못살아 미안해 미안해 나은이 다시 전개할게 그래도 아빠 없다고 나은이가 건우 이렇게 밥 해준 거야? 응 그거는 울었어 그거는 울어가지고 응 그거는 우유 준 거야 우유 준 거야? 넌 고마워 이거 우유야 아빠도 먹어 하나만 맛은 있어 맛은 있어? 근데 또 저렇게 하면 혼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나은이가 우유 만들었어 나은이가 우유 만들었어 나은이 우유 만들었어? 응 맛있다 건우 엉덩이에 있었던 거 아빠 준 거야? 응 엉덩이에 많이 섞였어? 거누야 유나가 이거 이렇게 해줬어? 네 네 아이고 대답도 잘해 저렇게 먹고 있는 거야 뭐 먹 곰돌이 푸 같지 않아? 곰돌이 푸 같지 않아? 곰 같지 않아? 푸도 진짜 티셔츠만 입고 있잖아요 또 어 거누 곰돌이 푸 같아 뒤로 하면 안 돼 뒤로 하면 안 돼 왜 잘해 뭐해 지금 우유 맛있다 어 알았다 괜찮아 괜찮아 고맙습니다